안녕하세요. 제이와 윤희에요. 오늘은 갑천에 나와있어요. 패스트캠프 원터치 텐트와 함께 즐겁게 놀아볼게요. 패스트캠프 원터치 텐트와 함께 즐겁게 놀아볼게요. 패스트캠프 원터치 텐트와 함께 즐겁게 놀아볼게요. 잘 Jeffyzze 113 패스트캠프 오페라 스위트는 진짜 넓어요. 제 뒤로 아직 한참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어요. 지금 패스트캠프 오페라 스위트에 녹아있는데요. 너무 좋아요. 패스트캠프 오페라 스위트의 타프는 메쉬형인데요. 안쪽에서 보면 지금의 아름다운 메쉬형을 해봅시다. 너무 좋아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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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